안녕하세요. 용용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뱀파이 헌터 아쉽게 제가 못 깼는데 요 5개 가지고 괜찮은거 부메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울 찬스도 10%나 올려줘요 그래서 어떤 무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랜덤이기 때문이에요. 이 부메랑이란 무기는 과연 어떨지 별자리 5개 했고요 딱 봐도 좋아보이지 않습니까? 예? 갔다 돌아오면서 뭐 애들을 긁어줄 것 같은 어? 진짠데? 어? 나쁘지 않을지도 소울 찬스도 높고요 아 난 보조무기가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이러면은 어.. 적들이 몰렸을 때 나쁘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어 개구리 정도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얘들 밀어주는 좋아 나쁘지 않아 초반에 초반 무기치고 나쁘지 않는데 자 1렘 4개 자 1렘 4개 자 1렘 4개 나 꽤 부서 해파리 나왔다 해파리 번개입니다 이런거 랜덤 어쩔 수 없어 이번판 느낌 좋습니다 오 야 느낌 좋아 오 느낌 너무 좋은데요? 자 마인보호까지는 그냥 할 듯 어우 더워 하아.. 내가 시원히 졌으니까 너네 다 죽었다 이따 먹고요 떨어뜨려놔 거의 무슨 나루토 낯선 수리검이야 그죠? 어떡할건데 궁극기 효과 나쁘지 않고요 이런 애들이 좀 문제긴 해 이제 마인보호 마인보호 아.. 한방한방 딜이 좀 부족합니다 물론 레벨 1이지만 아직 1렘이야 1렘인데 요정도면 상당히 세단 점 그리고 관통이다 보니까 마인보호 모아서 해주겠습니다 야 여기서 늑대가 온다고? 컨트롤 좋았고 2렘 어? 폭탄 나왔다 폭탄 그러면 여기서도 두번째 무기는 제가 원하는 대로 던지겠습니다 폭탄 안녕 아.. 아.. 이 마인보호들이 문제야 어쩔 수 없어 옳지 어.. 근데 이게 되돌아오면서도 맞는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궁극기 쪽으로는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아.. 데미지면 나온대 이제 너희 상판 보기 싫다 좋아 나쁘지않아 폭탄 레벨 1이라서 그런거라 생각하고 아.. 드래곤이 좋았는데 괜찮아 이제 쓸어버리면 돼 그렇지 우와 또왔네 오 잡았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이거 요거 요거디 어 나쁘지않고 그.. 어.. 좋아 이 정도 싸게 먹혔다 레벨업 한다 아.. 시원해 자 3렙까지 왔구요 응 머리에 맞고 팔 하고 머리에 맞고 팔 하고 제가 폭발시킬 수 있긴 해요 점착폭탄입니다 저게 5레벨이 되면은 보스한테 붙이고 제가 터뜨리면 되기도 하구요 어떻게든 깨고 싶다 30분 지금 아직 궁극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너 잡고 강낙한다 쫄따쿠는 무섭지 않네 요정도는 괜찮은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이 문제이긴 해 어우 다 써야 돼 무슨 어쩌야 티비 어쩌야 티비 나쁘지 않았고 몇렙? 3렙? 3렙? 3렙이 제일 높아요 리로드 스피드 크리 찬스 1% 저 행복합니다 좋았고 오우 랩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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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죽고 궁극기 괜찮게 먹혔구요 아직 부족해 그래도 1렙 1렙 5렙 역시 고루고루 보다는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올린 다음에 올리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이 게임이 정답 하지만 별자리 5개를 들고 제가 깨야되기 때문에 이건 뭔데 이런거 먹지마 오랫자리 무기 하나 나왔다는게 위안이 된다 외두사 까지 가능할까 나 모르겠네요 딜이 나오려면 벌었어 호오잇 호호잇 체벳 체벳 sem 주 prem 아 Gregg 가난 나 일단 해외 나선수리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좀 있으면 업그레이드도 거의 다 만렙이란 말이죠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궁극힐 쏴버렸네 폭탄 쓸걸 그냥 아 왔다 매트사 딜 되나? 4렙 아이고 얼리는거 얼리는 무기 보고싶다 꼬락선이 보세요 불리하지 않습니까? 어우 어우 꼈어 불리하다 큰일났다 극복한다 보스다 보스 뭐죠? 아우 저새끼 저거 죽여버려 죽여버려 북이 꼬라지가 괜찮네 요정도면은 체력 그래도 좀 싸게 먹힌거 같은데 포탈 레벨이라도 좀 오르면 좋을텐데요 포탈 레벨도 안오르고 과 지금이야 하 이게 시원하지 어? 이게 시원한 맛이지 잘하고있어 뭐야 올라갔어? 안올라갖고 폭탄 요긴하게 쓰는 중 데미지 살짝 나오는 것 같고 살짝 와 진짜 내가 스킬레벨 올리고 싶다 진심 그럼 지금같은 꼬라진 안 나올텐데 아 절대 안올라 폭탄 폭탄 지금 중요하거든요 세컨드 무기 중요한데 응? 이거나 처먹어 저거밖에 안달아요 소독 도망친 히 히 히 히 히 히 히 히 오케 궁극기 쓰지말고 잘하고있다 좋아 소울창스 올라가고있어 오 2레비야 고맙다 데미지가 좋은거 같으면서도 안좋은거같은게 이게 좀 그래도 노말하다고 해야되나 이 무기를 뭐가 붙어 근데 데미접 잠시만 능력치좀 보자 새로 안써본 무기였지 보자구요 어 오케 애들 죽이면 다른 무기의 데미지가 두배에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그 효과를 주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저거 좀 많아야 중첩적으로 오르르르 올라갈거 같거든요 O레벨 애들이 많아지면 좋다 지금 이런거나 선택하고 있구요 그럼 이제 곧 온단 말이다 늑대인간이 무섭웁니다 진짜 O레벨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선택했으면 필수적이었겠지 초장이 좀 잡고 궁극기 쓰면은 그래도 데미지가 어느정도 나온다 궁극기 안쓰면 안된다 라고 볼수 있겠구요 최대한 폭탄쓰고 버텨 버텨 자 O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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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구요 잘못 떨어졌어 근데 안맞았어 좋았어 요정도 비빌기라 올라가서 요호 요호 폭탄 던져주고 자 여기서 한참 뻗겨줍니다 아 안죽는거 어쩔수 없구요 다시 올라가 궁극기가 최고긴 한데 안보여 시야 가리지마 요렇게 안죽어 야 컨트롤 뭔데 야 이거 컨트롤 뭔데 야 이거 컨트롤 뭔데 많이 맞았는데 궁극기 많이 찼습니다 늑대인간 한번에 소탕할수 있어 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폭탄 던져주구요 자 한번에 늑대인간 소탕하는거야 왜 궁극기 차니까 궁극기는 쎄다 이거 일로 가는게 좋겠죠 피해주고 피해주고 올라와 궁운 아직도 오랩이 안나왔다 이거지 이딴거 야 이런거 먹으면 어떻게해 야 잘한다 잘한다 잘했다 잘했다 야 이거는 박수받을만한데 야 이거 업적인데 느려지는것까지 먹었어요 야 이거를 버텨 야 이거를 버텨? 야 이거를 버텨? 인정 오랩 두개 진짜 힘들었다 야 얘도 오랩이 나왔어 됐어 이제 보스 나오는데요 자 보스 어떤 보스일지 아찔하다 진짜 아찔하다 진짜 홀리 워터인가? 그거보단 좋은거같은 성수보다 자 다음 보스가 어 사막이다 괜찮아 사막이 정도면 그거보단 좋은거같은 굶 쓰면 되니깐 어색 잡았구요 이런상으로 오랩이 많아지면 덴뻥이 엄청 되는 애란 말이야 오랩이 두개에요 두개 저 길다란 능력치 있죠? 저게 많이 붙어야됩니다 그리고 아니다 아니다 두번째 무기 자동으로 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중요할때 도망치면서 데미지 좀 깎고 보라색 경험치 못참지 20분에 옵니다 능대인간 무섭다 네 무섭다 자 재정비 한번 했구요 한바퀴 돌고 야 3렙 왜 하필 지금 20분 온다 왔다 왔다 최대한 최대한 이야 몰리는 장소입니다 어쩔수없어 이거 폭죽도 없고 쓰읍 씁쓸한데요 씁쓸한데요 좋네 빠르네 자 궁참구요 많이 맞아서 찬건데 헿 så 우호랄 어떻게 하냐 이거 그거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. 와우 위험했다 집중하고 있어서 말이 별로 없습니다 말은 죽을 것 같아요 야 왜 왜 맞아 어깨만 담았는데 어깨빵 당했는데 하이 덩치들 오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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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 없네 어 팬티다 야 늑대인가 마지막이다 진짜 덩치들 잡을 딜이 안되면은 아 큰일인데 늑대인가 거의 끝났고 쿵쾅이들이랑 건담이거든요 이제 건담같은 딜이 안나올 것 같다 형 형 오와우 저 손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손이 경험치거든요 야 못 먹어 왔다 자 이론적인 계산은 늑대인간 다 잡고 여기서 손을 경험치로 써가지고 붕온하고 계획은 된다 계획은 돼 가능해 쓸어버리는 안 돼 안 돼 안 되네 안 되네 궁극기 어떻게 쌌노 오우 얘네가 은근히 세네요 올앱 3개밖에 없어 스키죽질 않네요 나이스 나이스 안 돼 또 너야 누구지 다모스가 아 해골 해골 해골은 어떻게든 잡는다 치고 궁온하고 딱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싹싹싹싹 하면 되거든요 왜 안 맞아 왜 안 맞아 왜 안 맞아 쉽지 않구나 쉽지 않구나 쉽지 않구나 대문제 안 들어가요 아예 들어가질 않냐 어 야 이거 3분을 버틸 재간이 없는데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아이씨 아이씨 개열받습니다 자 보자 야 2렙들 3렙 이 샷건 다음반에 무조건 샷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반 무조건 깨는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자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소중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용용이었습니다 아쉽게 끝 아이씨 zumindest IT 7